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 중학교 학생들과 오재훈입니다. 자 2024년 7월 11일에 시행된 지구과학 1 고3 대상의 학년평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가 해설강의 앞서서 여러분들 공부 잘 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 시기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난 슬럼프에 빠진 듯하다 왠지 집중이 안되고 뭔가 좀 이렇게 붕 뜬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렇다 이런 분들 많이들 계시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힘내셔야 합니다. 힘은 어떻게 내냐 그냥 약간의 도끼를 품고 이 악물고 남아있는 기간 얼마 안되거든요? 몇 달 동안 그냥 내가 약간 미쳤구나. 진짜 미치면 안되고 약간 그래 내가 한번 진짜 미친듯이 매달려 보겠다라는 인력으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의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어떻게 더 치열하게 이겨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특히 지구과학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 막판에 얼만큼 집중력을 발휘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지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하나의 몰랐던 개념 또는 하나의 몰랐던 암교수를 챙기고 공부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특정 주제, 특정 유형, 특정 개념에 대해서 복습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짜투리 지간들을 얼만큼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힘내주시고요. 특히 우리 지구과학원 선택하신 오즈패밀리 여러분들 더욱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 다 힘들어해. 다 힘들어하니까 아주 조금씩만 힘내잖아? 확 달라져요. 오케이? 자, 초반부에 이런저런 잔소리 한 점 죄송하고요.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어떤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총평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총평에서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요. 문제 많이 쉬었어요. 지난 수능보단 당연히 쉬었고요. 3월 학평, 5월 학평과 비슷해. 특히나 올해 2024년에 치러지는 학력평가, 지구과학원은 유달리 좀 쉽게 출제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중앙 모의고사 다른 거 아시죠? 좋아. 어쨌든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도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 수능에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서 이 문제 20개를 잘 풀어냈다는 것만으로 잘 풀어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된 상태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시험 하나를 잘 본 칭찬받아 마땅하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셔도 됩니다만 목표가 여기서 끝난, 목표 달성이 지금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 항상 유의하시라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테고 점수가 좀 안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자꾸 쉽다 쉽다 하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이다라는 거고요. 큰 함정형 문제, 되게 생소한 형태 자료 이런 거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과거 기출 사례들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문제들보다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덜 나온 분들은 이유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했다 까먹었든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됐는데 본인이 다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든가 아니면 내용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도 그 내용을 문제 속에 적용시키고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해설강의 제가 쫙 설명드릴 테니까 해설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 풀이 방식과 답을 찾았던 그 요령들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방향과 얼만큼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빠뜨리거나 놓친 조건들 문제 자료를 해석할 때 잘못 봤던 상황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크게 잡아먹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계산을 끝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학력평가는 전체 2025학년도 수능을 응시할 분들이 다 참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결과에 너무 크게 의미는 안 두셔도 된다. 지구과학 과목 한정으로는 그리고 지금 점수가 본인 실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점수가 안 나온 분들 하는 만큼 올라가 점수 잘 나온 분들 수능은 좀 더 어렵게 나올 거야. 분명합니다. 이 난이도로 수능 나오잖아. 만점 1등급, 2등급 거의 같아질 수 있어요. 알겠지? 어쨌든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 비율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조금 더 난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껴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공부라든 간에 여러분들 특히나 여름 시즌 이후 가을로 접어들면서 공부가 조금 된 분들이 아주 고난도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학습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고난도 문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하는 만큼 딱 그만큼의 시간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습을 하는데 같은 비율로 할애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것만 쫓다가 정작 남들 다 맞추는 쉬운 문제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유의하셔서 항상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주시고 뭐 어렵게 놔도 똑같은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우리가 적용시켜야 할 개념 알고 있어야 할 지식, 암기 요소 이런 것들은 문제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교과 개념 내에서 이 상황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니까 그런 기본에 충실한 학습 절대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차근차근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설 강행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들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점수가 잘 나온 분들도 맞은 문제들도 한 번씩 더 설명드리면서 빠르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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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죠.